항구를 더 열고 더 많이 우리 영국이 진출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어떻게 하면 쟤네들이랑 또 전쟁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쟤네들한테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전쟁할 수 있을까? 하다가 배경이 된 게 굉장히 야한 배 사건이 하나 터지죠? 19금이대 여러분 몇 살이에요? 야한 배 사건, 에로호 사건. 넷. 에로호 사건이라고 하죠? 에로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에로호라고 하는 배 위에서 이제 그 공행 무역은 폐지가 됐지만 어쨌든 청나라 관리들과 이제 영국 상인들 간에 뭔가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? 신랑이가 있었겠죠? 그러다가 영국 국기가 이제 떨어졌고 영국 국기를 청나라 사람이 밟았어. 그럴 수 있지. 영국 국기를 밟았어. 그때 영국인들이 갑자기 에? 나한테 아 이거는 일본어잖아? 에이, 에이, 스퀘어. 아니 뭐라고요? 영어를 못해요. 에이, 야 너 이거 밟으면 어떡해? 라면서 우리 영국 국기를 모욕했어. 이러고 영국에다 꼰질렀다? 꼰질렀다? 그때 영국에서 에? 우리 국기를 모욕했어? 국기 모독죄로 쳐들어왔어. 그게 2차 아편 전쟁이에요.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.